이번 이벤트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1, 2, 3, 4, 1 자 여기 신촌 연세대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오죠? 빠르게 무섭게 신촌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가 있는데요 말방구 실험실 구독자라고 하면 피디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벤트까지 있거든요 신촌 브라이스 정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난번에 건대점 브라이트점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촌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잘 봤다고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한 이벤트 선물을 준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1등 상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등 상품은 브라이트 신촌점 프리패스 이메 그게 뭐냐면 자유용권처럼 어떤 기기든 다 즐길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만 주면 좀 심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GS 상품권은 무려 30만 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리뷰를 했던 바로 이 제품 짜잔 뭔지 아세요? 와 이거 OMS 마이크로 서피스 북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랑 닮은 제품이에요 야 이거 1등 상품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게 진정한 VR이죠 가방 메고 와 배틀그라운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내 목소리가 들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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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호보보드 타고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등 상품 말씀드렸고 2등 상품 소개할 차례인가요? 2등 상품 놀라지 마세요 GS GS 상품권 20만 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브라이트 신촌점 빅5를 즐길 수 있는 빅5 이용권 2매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말방구 실험실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짠 띵 맞습니다 오우 스마트폰 12,000mAh의 고용량 괴물 배틀을 탑재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역시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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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 과연 이 우주선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정신없이 비행기 안에서 지구를 지켰습니다 지구인가요? 우주인가요? 놀이공원이 근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까운 브라이트 신촌점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볼까요 자 진짜 실제 놀이공원에 온줄 착각할 정도로 실감납니다 자 그럼 아담 한번 탑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하지는 않네요 실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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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게임 몰입도가 장난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지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 꿈이었나요? 3등 상품 소개할 차례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GS 상품은 10만원을 선물로 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촌 브라이트점 빅3 쿠폰 2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여기 와서 빅3를 즐기실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H 에비뉴 호텔 숙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웬 떡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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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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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ouncement stage 2 하나도 안 보세요lav 하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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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snelент고 요롷캐 바율 보관가 되고요 크리스처럼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보셨죠? 담당하게 즐기는 게임이에요. 전혀 없지 않아요. 하도 마스터를 이기면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도 50만 원을 주시나요? 아무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마스터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4등 선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4등 선물은 브라이트 신촌점 빅3 쿠폰 거기에다가 말방구 브로라고 하면 갖고 싶어하는 글쎄요. 갖고 싶어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페셜 에디션 배지를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를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브라이트 신촌점에서 말방구 실험실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수능이 끝나고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수능뿐만 아니라 삶이 지칠 때 말방구 실험실 보면서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제 말방구 실험실 영상 밑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2일 라이브를 통해서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추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말방구 실험실 구독 알람 버튼 추천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하셔가지고 본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과연 1등이 되고 누가 4등이 될지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단트공 트리비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짠!